나를, 나를 숨쉬게 하자, 나를, 원스어겐 네 감사합니다. 네 방금 들으신 곡은요. 저희 타이틀곡, 원스어겐이라는 곡이었어요. 여러분 또 많이 들어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멤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엠티크 사메리 래퍼 증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3일이가 어떠셨나요?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3일이더라고요. 좀 과장하신 것 같아요. 네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눈이 작고 귀엽고. 네 감사합니다. 네 또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눈이 정말 3일인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 인사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리더 지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팀 비주얼인데 잘생겼죠 여러분? 안녕하세요 앤티크 스마일보이 스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앤티크의 댄디하고 섹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아 약했나봐요. 네 지금 머리가 있어요. 네 지금 머리가 있어요.